얘네 두 개를 섞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거 섞어서 뭐 한다고요? 퇴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해가세요? 그래서 슬러드 자체로는 공기가 왔다 갔다 통기성이 안 좋으니까 얘를 넣어줌으로써 통기가 좋아지게 넣어주는 재료다. 라고 해서 이거를 통기개량제라고 얘기를 해요. 통기개량제. 되셨나요? 나중에 퇴비할 때 다시 할 건데 그래도 문제가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두 개를 섞어서 퇴비화를 하는구나. 이런 것들을 벌킹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벌킹에이전트 재료로 톱밥을 사용을 하는구나. 근데 이거는 문제가 그런 퇴비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두 개 섞었을 때 함수율 얼마?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. 두 개 섞었다 함수율 몇 퍼센트까지 돼?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. 평균 내면 돼요. 평균.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. 평균식 하시면 돼요. 자 한 과목이 98점 맞았고 두 과목이 40점 맞았어요. 평균 맞을 수 있죠? 98점짜리 몇 과목? 한 과목. 그 다음에 40점짜리 몇 과목? 두 과목이잖아요. 원래는 40짜리 한 과목, 40짜리 한 과목 그러면 두 번 더 해줘야 되는데 40 곱하기 2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한 과목당 몇 점 맞은 거예요? 평균. 3으로 나누면 되지. 이거예요. 평균 구하는 공식. 아셨죠? 근데 잘 나와요. 구급시험 문제. 얘는요. 양반이에요. 왜? 슬러지랑 그 다음에 톱밥밖에 안 섞었잖아요. 다른 거는 슬러지랑 톱밥도 섞고 50%짜리 나뭇잎도 섞고 몇 개도 섞고 이렇게 해요. 그럼 4개 5개 섞었다고 해볼게요. 4개 5개 섞으면 4개 5개를 평균치 내주면 돼요. 끝. 됐죠? 그래서 어떤 책이나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3개 중에 1이니까 98 곱하기 3분의 1 40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럼 3분의 1이나 3분의 2랑 더하면 어차피 1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곱해주고 곱해주고 총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계산하시면 59.3%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풀어보시고 29번 보시면 함수율 96.5%인 음식물 쓰레기와 함수율 98%인 공정 슬러지의 상 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 이거는 어제 했는데? 96.5%짜리가 있대요. 함수율이. 그리고 98%가 있대요. 얘네의 성상을 구분하래요. 96.5%면 몇 프로야? 3.5%죠? 고용물이. 맞죠? 98%면 고용물 몇 프로? 2%예요. 5% 다 안 넘네. 다 둘 다 뭐? 액상. 30번 이렇게 연탄제 보세요. 눈으로 풀어볼까? 눈으로. 함수의 10%짜리가 함수율이 점수예요. 아셨죠? 함수율이 점수라고 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구성비 중량이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10 곱하기 30, 50 곱하기 50, 20 곱하기 20 다 더한 다음에 30, 50,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. 30 더하기 50 더하기 20. 맞아요? 자, 30 곱하기 앞에 함수율부터 쓸게요. 함수율이 점수 10 곱하기 30, 50 곱하기 50, 점수 몇 점이요? 20 곱하기 20, 앞에 있는 게 함수율로 썼거든요. 그 뒤에 있는 게 구성비 중량이잖아요. 그쵸? 30, 50, 20 더하면 총 얼마지? 100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. 그러면 300에다가 5, 25, 2500 더하고 다 해가지고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네요. 그럼 40% 나와요.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이 잘하니까. 그쵸? 31번 볼까요? 고형물이 20%인 폐기물 12톤이 있대요. 근데 이걸 함수율이 40%가 되도록 하였대요. 아니, 고형물이 20%니까 함수율 몇 퍼센트짜리를? 80%짜리를 함수율 40%가 되게끔 줄였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무게감량 몇 톤 되겠는가? 풀 수 있겠죠? 자, 앞에 있는 공식에 V1 100-W1 연습...